그런 걸 알고 있어. 오랑우타인가? 오랑우타야, 침팬치. 침팬치. 오랑우타. 오랑우타는 되게 못생겼어. 이름부터 오랑우타는 약간 좀 못생기게 생겼잖아. 어, 이름부터 못생기게 생겼잖아. 침팬치 좀 약간 나이스하잖아. 아, 좀 이름 따라가는 게. 오랑우타는. 김원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숭이는 꼬리가 길고 체구가 작은 원숭이를 말하는데요. 이와 달리 체구가 크고 꼬리가 없는 원숭이를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지능을 가진 침팬지는 유인원 중 가장 크기가 작고 귓바퀴가 도드라지게 큰 게 특징이며 오랑우타는 붉은 빛깔을 띈 갈색 털의 소유자로 유인원 중 가장 팔이 깁니다. 자, 이제 구분이 좀 되시나요? 오늘 사실은 아무리 진입돼서 3, 2, 3, 2, 4단계가 1, 3, 2, 3. 은하우타는разу 출연 투여자야. 자, 이제 구분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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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 영상은 대부분은 acceptance 가능할수 있다. 침팬치 2, 3, 2, 2, 3, 3, 4단계가 1, 4단계가 2, 3, 4단계가 4단계. 다음 이 영상은 아, 키야. 형수들이 마가지 했네. 형수들이 마치 했네. 여기가 다리 있네. 어, 여기 다리 있네? 네. 아, 여기 다리 있네. 아, 저 다리 있네. 여기서 잠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막연히 인간과 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침팬지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침팬지는 인간을 제외한 돈 중 가장 사납고 난폭한 투사라고 하는데요 성인 남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들은 잡아먹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거나 소리 지르지 말 것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짜? 왜? 왜? 위험하구나 위험하구나 침팬이 치고 아, 공접적인 것 같다 형, 형, 형 여기 철창들이 다 쳐져있잖아 혹시 아이들만 혼자 있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거지 하이, 짬뽕 하이, 짬뽕 하이,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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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ional 또 느낌을 거고 딱 옥상 탈출 원숭이들이 밖에서 다니고 안 coach acontec cylinders 이렇게 팔점을 놓고 사람 안에 있고 좋아요, 여기서 그냥 당장 harm 아프리카 아프리카 와 이거 봐 이거 봐 sbs 본사에서 날씨 조절한다니까 이거 봐 공기인데 물도 바삭바삭 말라가는데 비가 오잖아 왜 하필 오늘 비야 뭐 좀 씌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가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다고요 솔직히 비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쵸 와 이거 봐 다들 당황하셨네 제작진들이 비가 올 리가 없는데 거기 여기는 우기 때는 비가 엄청 와 그쵸 아니 우리나라 장마처럼 공기 우기 아예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게 경기에 이게 무슨 이게 그림입니까 번기 야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일단 비를 좀 피해야 해 와 아우 비 너무 많이 온다 때마침 저희가 이제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침펜치를 찾으러 그 순간에 비가 온 거죠 그 파크에 가이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들어 첫 길이에요 아 홀딱 져줬어요 홀딱 근데 물론 공기주만 이렇게 손하긴 내릴 수 있는데 이건 손하긴 좋은 거 아닌가요? 정맥인데 정맥